마사지의 놀라운 효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서는 몰라요. 꾸준히 하셨을 때 통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사지는 일종의 근육이나 힘줄, 인대 같은 연부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치료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주무르고 문지르고 마찰력을 이용하고 진동을 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치료 행위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근육에는 긴장된 근육을 상당히 잘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 또 이런 염증이 생겼을 때 유착된 조직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그 속에 있는 흉터 조직 같은 것들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근육통증, 힘줄, 염, 인대 이런 데 생긴 문제를 치료해주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마사지의 놀라운 효과 다음 보겠습니다. 혈액순환 촉진과 부종을 예방해준다. 마사지의 기계적인 효과 자체 때문에 피부에 혈류도 증가시켜주고요. 그다음에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잘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아울러 정맥혈의 순환도 촉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혈액순환만 있는 게 아니고 림프액이 순환하고 있거든요. 특히 림프액으로 림프액의 순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예를 들면 유아감이나 자궁경부암 수술 후에 림프 조직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림프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가장 직접적으로 림프 부종에 대해서 림프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직접적으로 순환이 좋아져서 치료되는 그런 효과가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효과는요. 마사지가 이런 효과가 있어요. 피로. 이거 꼭 필요한데. 그거 한 번 안만한 마사지 받고 나면 피로가 쫙 풀리는 느낌은 받죠? 네, 맞습니다. 저도 가끔 마사지를 받을 때 잘 받고 나면 정말 아주 개운하게 한숨 푹 자고 난 것 같은 개운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외국의 연구이긴 한데 앞서 교수님 말씀해주셨지만 특히 유방암 환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육체적인 통증을 감소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심리적 안정관뿐만 아니라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근육이 마사지를 통해서 이완이 되니까 림프와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피로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물질, 젖산이라고 있는데 이런 물질들이 또 빨리 순환이 되면서 제거가 되고 또 일단 림프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폐물과 독소가 제거가 되면 당연히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